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용세 플랫폼 빈방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것은 동대구역에서 시남동 동구청역 사이에 있는 에덴하우스라는 것이 왔습니다. 현재 전세 5천에 8만원이고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방 자체가 넓고 큰 구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들어보시면 왼쪽편에 대형 냉장고가 있고 주방공간 자체가 길게 빠져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베란다 공간이 확보되어서 이렇게 세탁기가 놓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뒤로 돌아보면 이렇게 넓은 거실을 거쳐서 욕실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방 구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집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한 개가 대출이 전혀 없는 집입니다. 그래서 5천에 관리비 8만원 있습니다. 빈방점 시어정 케어리에서 에덴하우스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